미안해요 정말 이 집엔 프라이버시란게 없군 분명 노크하라고 말했을텐데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정말 실수 맞아? 네? 실수를 가장한 불순한 의도는 아니고? 불순은 무슨 불순한 의도 맞네 뭐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 안해? 급해 보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세게 더 지내신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정말 어디 아프거나 그런건 아니구요? 왜 그렇게 내 건강에 관심을 갖지? 내가 언제 엄청난 사랑 고백이 꼭 술 때문만은 아니었나봐 재수 없어 뭐? 술 취해서 한 소리 가지고 무슨 약점이라도 잡았냐 유치했어 뭐하는거에요? 정말 취해서 한 소리였어? 그러기엔 너무 진정성 넘치는 목소리였는데 행동도 보여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마성태씨 어째 밥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질질하듯 원래? 여기서 뭐하는거에요 두사람? 응? 어 씻었어 아 씻으려고 아 맞다 이제 씻으려고 난 씻었구나 또 weeks 같이 먹기 오늘의 고민에 오늘의 고민이 왔다 매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